긍정의 화건은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화건은 성공적인 삶의 가이드로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며 자기암시로 치유의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잠재의식을 일깨워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마음속으로 원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미소 지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다. 자신에게 행복하다고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참 운이 좋다. 제가 화건을 한마디씩 할 때마다 힘차게 반복해서 따라해봅니다. 오늘부터 원하는 것들을 마음에 그리고 모두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과 풍요를 선택합니다. 나는 행복을 사랑합니다. 나는 행복과 풍요를 선택합니다. 나는 행복과 풍요를 선택합니다. 나는 행복과 풍요를 선택합니다. 나는 행복과 풍요를 선택합니다. 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옵니다. 나는 좋은 기회가 옵니다. 나는 날마다 배우고 성장합니다.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매일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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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매일 이루어집니다. 나의 몸과 정신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내 몸과 정신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매일 이루어집니다. 나는 행운을 불러오는 존재입니다. 나는 풍요롭고 평온합니다. 나는 사랑을 받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는 자신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는 나를 보고 환하게 미소집니다. 나는 오늘도 새처럼 자유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새처럼 자유롭습니다. 나는 오늘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유하며 지혜롭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유하며 지혜롭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유하며 지혜롭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유하며 지혜롭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나는 건강한 좋은 일이 제작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유하며 지혜롭습니다. 나는 건강한 좋은 일이죠. 나는 건강한 좋은 일이죠. 나는 건강한 하루에 일어납니다. 나는 건강한 행복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후유하며 지민을 공개한 일에 2번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